좋았어 지금 주노만리 사육사 주노만리 사육사가 억울하게 여기 보이는 감옥 인디고파크 괴물 감옥에 갇혀있다는데 꼬부기 여러분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주노만리 사육사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좋아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인디고파크 감옥 감옥 안을 한번 미리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카메라 드론 손쉽게 정찰할 수 있는 카메라 드론을 꺼낸 다음에 인디고파크 감옥을 한번 둘러보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은 먼저 오 여기 흐음 여기로 들어가서 문 문을 열면 될 것 같고 좋아 좋아 그리고 다음은 어 이렇게 저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보이는 문이 열리고 오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어? 아니 뭐야 지금 여기에 어? 인디고파크 괴물 필리 필리라는 과다뱀 어? 용친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? 조금 있다가 여기 여기로 와서 저 필리 필리를 제압한 다음에 흐음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보면은 사다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 다음에 보면은 오 여기는 흐음 괴물 감옥 괴물 감옥 아닌 것 같고 오 여기는 괴물 감옥 안에 있는 체육시설? 어?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저기에 와우 몰리 인디고파크의 몰리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습?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 여기서 조금 있다가 또 몰리 친구를 제압하고 흐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오 여기에 로이드 오 오 인디고파크의 사자 로이드가 있는 모습? 좋아 좋아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오 들어가면은 여기 이 수많은 방 방 중에 주누만리 사육사가 있는 건가?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 들어오는 다시 제자리로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 오고 좋아 좋아 후 그러면은 이제 괴물 감옥 어 괴물 감옥에 들어가보자고 그러면은 그 전에 흠 괴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렇게 괴물 제압용 권총 으 괴물 제압용 권총을 오케이 꺼는 다음에 좋아 좋아 조심히 들어가보자 어 먼저 여기 보이는 흠 이 수많은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지? 좋아 오 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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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누르니까 와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 오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어 아니 근데 뭐야 여기도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네 흠 좋았어 그러면은 저기 저기 보이는 저 사달로 가면은 지름길 지름길인 거 아니야? 어 아니 근데 뭐야 문이 오 왜 다 다치는 거야 어 아 아우 아우 아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완전 아쉽네 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미리 카메라 드론으로 살펴본 여기 오 여기로 가면 되지 일단 먼저 필리 필리를 제압하고 좋아 좋아 아 어 후 괴물 제압용 건축으로 제압 성공 좋았어 필리 이렇게 제압했으니까 어 잠깐 여기 여기에 이렇게 놔두자고 어 필리 들어가 들어가 어 잠시만 여기 있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 쭉 직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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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이쪽이 아닌 여기 보이는 사다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아 호우 추웠어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공 어 여기 음 이쪽에는 아무도 없고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다리 어 또 한 번 사다리를 타고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오케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호우 트램펄린을 꺼낸 다음에 트램펄린에 착지하는 거야 좋았어 아 트램펄린 착지 아야야야야야 오케이 착지 성공 으 좋았어 그러면은 이쪽 음 이쪽에는 몰리 몰리가 한 마리 있었으니까 오케이 조심히 경기하면서 오 한 번 가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야 인디고파크에 몰리 몰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세 세 마리 어 오 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으 으 으아 으아 호우 왔어 몰리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세 마리 세 마리나 있는 거냐고 좋아 좋아 호우 하여튼 지금 몰리 세 마리 제압하는데 성공 그러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로이드 사자 로이드만 제압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좋았어 분명히 사자 로이드는 흠 이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왼쪽에 있었지 좋아 좋아 어 어 아니 뭐야 로이드 어라 로이드가 분명히 이쪽에서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 뭐야 뭐야 카메라 드러누버스 때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어 어 으아 으 아야 아니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어 아니 여기는 설마 인디고파크 괴물 감옥 어 나도 지금 여기 괴물 감옥에 갇히고 만 거야 거북이 거기 혹시 거북이야 어 아니 뭐야 지금 옆방에서 소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는 주 주누말리 사육사 아니 거북이 너도 혹시 여기 인디고파크에 갇히고 된 거냐고 어 그게 사육사 너를 구하려다가 나도 그만 로이드 인디고파크 사자 괴물한테 잡히고 말았어 오 그래 그래도 다행이야 거북이 너가 그 방에 갇히게 돼서 말이야 아니 내가 이 방에 갇혀서 다행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누말리 사육사 거북이 지금은 내가 이쪽 방에 있지만 지금 너가 있는 그 방 그 방이 원래 내가 있었던 방이야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이 방이 주누말리 사육사 너가 원래 있었던 방이라고 그래 거북이 그래서 내가 혼자서 탈출하려고 방법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방법을 만들자마자 여기 있는 인디고파크 괴물들이 나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말았어 오 그러면은 주누말리 사육사 너가 말하는 그 탈출 방법이 도대체 뭔데 한번 변기 옆을 잘 살펴봐 거북이 거기에 열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거야 오 화장실 변기 옆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? 좋았어 그러면은 오 변기 옆 오 아니 뭐야 변기 옆에 열쇠 오 이렇게 열쇠가 있잖아 오 좋았어 여기 있는 이 열쇠가 여기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지 좋았어 오 좋아 좋아 문이 열렸다 오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옆방 옆방에 오 사육사 역시 주누말리 사육사가 있는 모습 좋아 그러면은 지금 저기 저 멀리에 사자 사자로이드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좋아 여기서 한번 조심히 오 주누말리 사육사가 있는 감옥 감옥 문을 열어보는 거야 좋아 좋아 오케이 어 일단 우기 조금 전에 괴물 제압용 권총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빼앗겼는데 흠 인디고파크 괴물들 괴물들이 내 등껍질에 있는 아이템들까지 가져가지 못했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어 아니아니 이충은 조금 이따가 쓰고 좋아 망치 망치로 여기 있는 문을 여는 거야 좋았어 아우 아우 후 으 주누말리 사육사 나 왔어 아우 빨리 여기서 탈출 탈출해내고 오케이 으 으 후 좋아 좋아 주누말리 사육사 감옥 밖으로 꺼내는데 성공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조심히 주누말리 사육사를 완전 안전하게 밖까지 탈출시킬 수 있으려나 어 거북이 지금 나는 체력이 많이 없어서 너랑 같이 걸어서 나가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어 그래 어 그러면은 일단 오 저기 보이는 루이드 루이드를 여기 보이는 괴물 괴물 제압용총으로 제압하는 거야 아 아 와 와 오 좋았어 루이드 제압하는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루이드는 잠깐 여기 여기 이렇게 치워두고 좋아 주누말리 사육사 이제 주누말리 사육사를 데리고 탈출 탈출하는 거야 좋아 좋아 어 주누말리 사육사 나 따라오고 있지 후 여기 으 여기로 빨리 가자고 좋았어 어 그러면은 일단 주누말리 사육사 주누말리 사육사를 데리고 어 저기 벽 음 여기 보이는 벽을 넘어야 되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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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혼자서 넘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누말리 사육사를 데리고 같이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좋았어 이럴 때 바로 카고 드론을 사용하는 거지 그렇어 카고 드론으로 어 여기 보이는 주누말리 사육사 후 연결 연결 연결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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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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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연결 성공 자 연결했으면은 그대로 오 감옥 밖으로 탈출 으 거북화가 있는 곳까지 옮기는 거야 오 주누말리 사육사 죽으면 참아 좋았어 도착 도착 그러면 이제 거북화가 있는 곳에 착지시키고 좋았어 좋았어 드론도 으 그러면 이제 오 여기서 어 나 혼자 이제 가볍게 트램펄리 타고 오 오 오 감옥 밖으로 탈출하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으 주누말리 사육사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같이 어 트램펄리 타 쓰면은 이렇게는 못 넘어왔을 거라고 좋았어 그러면 이제 오 여기 인지코파크 괴물 감옥에서 멀리벌리 떠나볼까나 좋았어 오 주누말리 사육사 일단 오케이 로프 로프로 거북화랑 연결하고 후 바로 도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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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안됐네 어 좋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연결 성공 좋아 그러면 빨리 어 거북화를 타고 어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기 보이는 저 녀석은 렘블리 오 아니 뭐야 렘블리 렘블리는 언제 또 저기 저기 있었던 거야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풀악셀 어 도망쳐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렘블리 렘블리만 제압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차 오 차나 했다 여기 어 이쪽에 좀 세워두고 아우 렘블리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이렇게 어마무시한 괴물 제압용 무기를 꺼린 다음에 렘블리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거야 좋아 좋아 조준 완료 조금만 더 가까이 왔을 때 발사 오 아니 뭐야 아